여기가 또 이뿐 아기 호랑이가 많이 있네요 돌밭에 댕기다 보면 이렇게 이쁜 돌도 보고 이상의 생긴 돌도 보고 여러가지 돌도 보고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가 봐요 돌 자체가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아름답죠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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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 문양 돌이 이렇게 가끔 혼자서 보이네요. 여기 밑에도 한정 숨어있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미꽃 한정 보여드릴게요. 장미꽃이 활짝 피었네요. 좋아, 좋은 문양술 많이 보고 갑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